차렷! 자 인사하고 인사! 다윤이 나이스! 자 이거 맞추기! 저번보다 이 낱말이 공개 안 한 거예요. 하나도 공개 안 한 건데 과연 잘 맞출 수 있을지 다윤이 낱말 맞추기로 한 번 봅시다. 다윤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셨죠? 세 살! 세 살이라는 걸 알고... 26개월! 26개월 짜리! 자! 신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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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 지금 글자를 맞추는 거죠? 여기가! 곰돌이! 곰돌이! 글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글자 맞추는 게 아닌가? 그렇죠. 자! 오리! 뭐? 오리! 오리 오리! 오리! 장기 다인다! 다 줘 줘! 아버지 장기 맞나요? 다 줘! 다 줘! 자! 다 줘! 자! 다 줘! 다 줘! 다 줘! 다 줘! 다 줘! 잘했어! 최고 최고! 또! 누가 했어? 호둥이! 호둥이? 엎둥이! 엎둥이? 엎둥이! 어? 원숭이! abl 엎둥이! 원뚱이, 원뚱이! 원뚱이! 어, 원숭이! 아,facing! 자! 자, 20 제 3期호 정단의 너임인! 이건 어렵다 저런 것도 안 어렵고 이모 컴규 effort! 오~~~ 오~~~ 또 провер Conf up clutter의 눈썹. 하시다! 하자! 제발! 신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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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ış이 상상을 띄워 놓는 거예요! 나무! 자, 박수! 잘했어요! 일어나서 인사! 인사하고! 차렷! 차렷! 인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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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습니다! 소윤이에요! 자, 소윤이 장기자랑! 소윤이 일어나서! 인사하고 차렷! 자, 소윤이! 앞에 보고 앞에! 차렷! 인사! 그렇죠! 뭐야? 장기자랑 뭐해요? 소윤이 장기자랑 뭐해요? 슬렁기! 몇 개 할 수 있어요? 장기자랑 solving 장기 정도라고 하면 그래도 한 10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ERT Ginsburg 자, 준비! 준비 시작! 자, 준비! 축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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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60 autistic 70 70 70 72 73 88 82 84 89 90 91 96 96 좋다. 6살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, 진짜로. 내가 할래, 내가. 애들 오는데, 그게? 안 봐도 100개다, 안 봐도 100개야. 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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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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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0개. 다 했어. 고맙네! 도연이 누나가 130개 했기 때문에 그걸 깨야 되겠어요. 뒤로 합니다. 도연이 장.. 뒤로, 뒤로, 좋아! Derek 이걸로 끝집이야. 이거 누나 보다 좀더 훨씬 잘한다. 뒤로 하는 거 좋아요. 좋아 좋아 좋아. 50! 51! 51! 좋아! 환불!